제가 드레스랑 턱시도를 바꿔서 입어보는 걸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아 수영이 정답! 아 수영이 손바닥 안에 계시네 영재 씨는 정해진 거랑 반대로 하고 싶어하고 평범하지는 않아 이런 동거식이라는 기회가 있어서 오빠에게 드레스를 입히려면 좀 깨끗한 다리로 드레스를 입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털이 있는 다리가 더 웃겼을 것 같은데 오 그래 이렇게 뜯겨야지 오 그래 이렇게 뜯겨야지 일로 와봐 손 치우세요 아 나는... 털이 난 방향으로 35년 인생에 처음 해봐 이런 거 와 진짜 더럽게 생겼다 매생인 줄 매생이요? 또 해? 아 진짜 해도? 어떡해 그래도 경혁 씨 되게 순둥독이다 저걸 또 할 생각을 하시는데 아 저거 엄청 아플 텐데 저거 해보셨어요? 이거 뜯는 거? 개그맨들을 한 번씩 다 거쳐가는 난 집에서 셀프 왁싱 기계도 있다니까 아 진짜? 심심하면 그냥 발라서 뜯고 그래요 왁싱 매니아였네 왕매예요 왕매 왕매 한번 뜯어볼까? 아 잠깐만 아 저거 한 번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 확 뜯어야 돼? 아 그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와 진짜 긴장해 땀나 지금 아잇 원래 하나 둘에 뜯어야 돼 응 하나 둘 아 제발 하나 둘 셋 다 뽑아 이 악무라 이 악무 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알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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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잖아 어 많이 안 뽑혔네 덜 말랐다 저게 뭐냐면 결이 안 맞는 거야 아 아 더러워 여기도 할게 그리고 털이 많으시네 하나 둘 셋 넷 아 아 아 아 여기 잘 떼졌어 여기 잘 떼졌어 하나 둘 하나 둘 아 너무 좋아하시는 데 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 아 미친 아이유 왜 좋아하고 있어 어떻해 그리고 Cadorah 나왕니더 와 겨드랑이 진짜 아픈데. 겨드랑이는 아프지. 아 그만 간지러우니까 그만 좀 불러. 아 땡 하고 있어. 잘 붙여야지. 여기 실패하면 안 되잖아. 나 적금 빼야 못해. 안 궁금해요. 빨리 하라고. 하나, 둘, 셋. 아이씨, 하나, 둘, 셋, 아이씨, 하나, 둘, 셋, 아이씨. 안 깨졌어. 길면 어. 아니야, 얼마 안 풀면. 이거 봐. 아 맞습니다. 니가 아니라 아래로 뜯어야 돼, 저 별이. 아니, 오빠 빨리 빨리 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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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땋아. 잘 됐다, 잘 됐다, 잘 됐다, 잘 됐다. 나 이제까지 본 적이 가장 좋아하는데? 스위스 가신 것보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. 어어, 아하하하하하하하 그러네. 노라인들이. 생각보다 펄이 되게 등성등성 빠지더라고요. 조금 당황스럽고, 오빠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가장 행복스러웠어. 오, 잘됐다, 좀. 그 와중에 저쪽 잘됐다. 클린이먼트를 좀 닦아드릴게요. 오, 읽었다, 보아. 잘됐어. 저거 봐. 깨컬하잖아. 아, 와. 잠깐요. 태어나서 사실 처음으로 해보는 제모였는데, 아 너무 수치스러웠고 너무 아팠습니다. 생 털을 뽑는 그 순간이 너무 무통스러워서 아 저는 지금 생각에 너무 아찔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.